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23장 20절로 26절입니다 출애국기 23장 20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대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정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대 앞서 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과 했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희희 사람과 여보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비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새해 절기 매일 응답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행복은 절대 양적 숫자와 소유 계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때로는 가난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질병이 복이 되고 환란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행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이 정도가 아니죠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로 모든 것을 편집하는 그런 치유와 서밋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단은 순간순간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죄의식 등으로 참 감사가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도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합니다 허겨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지금 있을지 모르지만 이사야 43장 25절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제의 확신으로 감사를 회복해서 완전해방 완전 자유 완전 행복 이런 행복 누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 절기를 믿음으로 편집하라 골로세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번 주 강당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참으로 말씀 성취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 매일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6월절이죠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룡 내주 사도행제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맥주절입니다 광약길 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가난 들어가는 그 현장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인도 사도행제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이죠 우리가 천국 그 갈대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행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 응답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누리게 됩니다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사도행제 1장 8절 오직 성령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세절기를 매일 응답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절기를 믿음으로 편집하라 이 제목이 되는 겁니다 겨자씨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작은 믿음, 큰 믿음 상관없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그걸 통해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골로세서 2장 7절 말씀처럼 새 절기에 적용하는 세 단계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 박힌 믿음의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첫 단계로 회개와 죄의 사함을 통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를 통해서 운명, 저주, 지옥에서 빠져나와 인만회를 누리는 그러한 6월절의 응답 우리가 오늘 다시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우서 9장 15절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6월절의 응답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정말 사단의 그 멸망 가운데서 해방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단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께서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고 이제 자립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레서 2장 7절도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리고 더 목상하며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더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적용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위에 국께서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넘치게 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나무가 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백배의 결실을 맺고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오직 성령의 역사로 피차감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더욱 많고 넘치게 되는 수장절의 응답이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될 세절기의 응답입니다 이처럼 매일 누리는 세절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누려야 되는 것이 세절기의 응답 138의 언약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넘치게 해서 매일의 응답으로 오늘도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그러한 비상의 시간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편집되고 누리는 매일 응답입니다 오늘 출애국기 23전 본문에 보시면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은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5절은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약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26절은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겠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오늘 말씀 읽은 내용처럼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는 매년 세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숨쉬는 신간마다 절기, 세 절기를 지켜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권세와 이익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의 핵심은 바로 138 언약입니다 본문은 이 세 절기 138에 대한 책임과 의무 즉 붙잡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리 권세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보았던 20절 말씀처럼 첫 번째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편 16편 1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는 죽게 피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 다 피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정 8장 26절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또 이사의 37장 36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일을 쳤으므로 다 시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편 103편 20절 21절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부호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도 있는가 하면 모든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올 수가 있고 참으로 안타까움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만이 우리들의 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2편 9절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될 줄로 믿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어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이러한 축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양식과 물의 보장을 약속하시는 축복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0절은 참으로 축복의 내용들이 참으로 백배의 결실을 맺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양식과 물의 보장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기드만 해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마태봉 6장 11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33절 내용을 보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됩니다 전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단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양식과 물의 보장을 받는 그런 약속 속에 큰 응담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복은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날수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병과 싸우고 있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간혹 염려하기도 하고 또 이런 저런 가운데 근심하기도 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건 기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축복의 서막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의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 여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구약에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라서 치료하는 광서를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전인격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수원합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절기 매일 응답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오늘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새절기 매일 응답으로 주의 사자로 보호를 받고 또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누리고 양식과 물의 보장과 질병에서 치료받고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시는 심지어 이제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원으로의 그런 행복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이러한 형통의 응담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받으러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10편 116편 12절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한량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건데 이 은혜에 최고로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가 늘 우리는 감사로 또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이처럼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은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새절기를 통한 매일 응답도 바로 한마디로 영혼구원입니다 이처럼 새절기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2, 3, 7나라 5천 종족보고마에 매일 응답을 누리며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 17.8 ca.우 16.8ando 17.8ano 18.8an 18.8an 18.8an